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라이브 대결 2대1 스냅스톡 백드라이브를 응수 드라이브 대결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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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네트 맞고 네 아 좀 있는 선수네요 네 초반에 아주 지금 자기 패스를 잘 끌고 갔습니다 아 아 아 같이 보스 카드 일단은 좀 드르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그런 상는 소리 나아 이건 안됩니다 아웃 조 nuclear 질 정치 현대 ра 아으... 참 중요한데요 8개 7 떴는데 아 드라이브! 네트 맞고 들어온거 살립니다 브로킹 드라이브 공격 막 드라이브 드라이브 흔들리고 있네요 드라이브 아 그때 좀 심전달이 가감해야 되겠어요 연하게 브로이스가 안나오고 있어요 1대3 드라이브 갈라치기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뜬 볼 3대 5 걸렸습니다 드라이브 6대4 연한 백드라이브 대결 돌아섭니다 아 프로킹 현재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먼저 하는게 드라이브 프라이드 1대4 연한 백드라이브 4봉 2봉 4봉 5대7 5대8 5대8 5대7 자 직선 상당히 어렵습니다. 3대 0이 됐습니다. 걸렸습니다. 3대 1 아 저건 아주 고난 기술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잘 뭘 드라이브 맞드라이브 대결 자 아 갈라치기 좋았구요 아 아 좋아요 받아냅니다 로빙으로 강하게 갑니다 성공 네 7대 5 어렵게 아 아 라켓 모서리에만 저렇게 하나 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중국 선수들이 버티기 때문에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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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dges 아 IF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아 아 백드라이브 같이 맞받아 드라이브 대결 백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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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자를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벌썩 뛰어드는 왕민치 지금도 지금 프로킹 백드라이브 돌았습니다 드라이브 대결 아 아빠 다칩니다 프로킹 걸렸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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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볼 아 이제 eens 아 5 아 그리고 알라이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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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핑 드라이브 대결 직선으로 간 아 아 어 직선을 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연하게 프로킹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로빙 잘 받아 냅니다 로빙으로 응삼 동작에서 그냥 하프 발로 같이 말이죠 백드라이브 바드라이브 스냅스토어 프로킹 했구요 첫 번째 탈퇴 아 아 슬프 스냅스토어 스냅스토어 크라 frankly 아 크로핑 두 번째 세 번째 2번째 먼저 걸었는데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아웃 탁구 체감전을 갈라보면서 탁구 경위를 많이 찍혔어요 네 11일